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회화편을 맡고 있는 샤오슈엔입니다. 오늘은 제 9강 우리집에 놀러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실건데요. 우리집에 놀러와 중국에서는 자기집에 초대한다는게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보통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아니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초대를 한다는건 굉장히 큰 신뢰를 나타내는거니까 집들이 선물을 꼭 사가지고 가셔야겠죠. 집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건 보통 중국은 어른을 만나러 가던가 아니면 집들이 선물을 할 때는 술과 담배를 사가지고 갑니다. 술과 담배 모두 건강이 안좋은건데 문화가 그래요. 술이랑 담배를 사가지고 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량주의 종류같은 것도 너무 많아서 잘 모르다보니까 한국 막걸리를 몇병 사가지고 갔었어요. 사이다도 같이 사가지고 가서 섞어서 먹어도 맛있다고도 알려주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라는걸 알려주면서 했더니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담배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담배를 사가지고 가고 싶으셔도 추천을 드리지 않는게 한국 담배는 중국사람들이 맛이 없다 그래요. 되게 약하다 그러고 말을 하는게 중국 담배는 가오엔이라고 해서 되게 볶은 담배 아니면 구운 담배에요. 그래서 훨씬 더 독하고 그 미디수 그런 것도 훨씬 더 높습니다. 중국에서 선물로 하는 담배는 보통 몇원에서 몇백원까지 한갑에 그 정도로 가는 담배들인데 보통 5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한갑에 5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담배를 몇보로 사다줍니다. 중국에서는 담배를 권하는 문화가 있어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도 담배를 권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 담배를 많이 사다주면은 혹시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술이랑 담배 사가지고 가는 거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랑 한 문장에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듣고 시작합니다. 네, 이제 문장 쪼개기로 한글 의미 같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 쪼개기로 한글 의미, 들어보시면, 네, 너, 반지어하러 박아 Bettち어 타니 att條од 너, 나 가자 나의 집 와바 놀러 또 왜 내일 나이 보더지야 왈바? 하면 그래 맞아 너 우리집 놀러와 이거죠 그랬더니 좋아 나 언제 갈 수 있어 가면 돼 좋아 나 언제 가면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쪽 이번 주 언제 또 언제든 이 되겠네요 저희쪽 몇 시간도 그 이날 이번 주 언제 와도 돼 저희쪽 몇 시간도 그 이날 그러면 워 나 싱치우 금요일에 쥐 간대요 네네 집에 싱마 괜찮아 부가인문으로 붙여버렸네요 나머 워 싱치우 쥐 네네 집 그러면 나 금요일에 네네 집 가도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제 각 문장의 키 포인트들 키워드들 골라서 이제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슈어 듣자하니 니 반지알러바 이사갔다며 틱슈어 니 반지알러바 어? 듣자하니 너 이사갔다며 이랬어요 틱슈어 하면은 듣자하니 들어보니 약간 카더라 뭐뭐라고 카더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듣기로는 듣자하니 들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너 들어본적 있어? 너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니 틱슈어마 니 틱슈어 꾸어마 라고 물어보면 너 들었어? 들어본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나 들어본적 없어 라고 하면 워 메이 틱슈어 꾸어 하면 나 들어본적 없어 가 되는거고 어? 나 들어본적 있어 어떻게 할까요? 메이만 없애주세요 워 틱슈어 꾸어 어? 들어본적 있어 라고 대답하는거죠 그러면 어? 걔 감기 걸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틱슈어 타 드어 까마올라 틱슈어 듣자하니 타 걔는 드어 었다 거든요 까마어 하면은 감기죠 러 틱슈어 타 드어 까마올라 듣자하니 걔 감기 걸렸대 근데 이 틱슈어는 어? 듣자하네요 확실하지 않을 때 근데 들어본적 있는거 같을 때 앞에 틱슈어를 붙여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니 틱슈어 구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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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틱슈어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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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자니 너 이사갔다며 라고 했더니 얘가 어 맞아 라고 대답했어요 두에이 맞아 니 라이 워더지야 왈바 너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했어요 두에이 맞아 응 이렇게 하는 거죠 라이 하면 오다 이 뜻이죠 중국에서는 라이가 오다 라는 뜻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작거리나 아니면 뭐 술자리나 이럴 때 자자자자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감탄분 같이 감탄사처럼 더 쓰여요 그래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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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자자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비슷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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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아니에요 이리와는 꾸어 라이 하면 이리와 라이 한마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가다는 뭐였죠 취라고 하죠 보통 이제 얘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놀러오라 그랬어요 놀러가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제 문에 똑똑똑 하잖아요 그럼 안에서 니 찐 라이바 해서 들어와 라고도 합니다 이제 똑똑똑했을 때 교수님 방 같은 데를 똑똑똑했을 때 안에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징 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징찐 해서 들어오세요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찐 라이바라고도 하는데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워 그이 찐취마 라고 하면 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도 말하는 거니까 혹시 상대방이 못 들은 것 같으면 문어를 살짝 열고 워 그이 찐취마 라고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제 저번에 배웠던 상대방을 부를 때 웨이 하는데 그거는 저기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잖아요 근데 에이 에이라고 하면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에이 와서 맛 좀 봐봐 니 라이 장이 장 이라고 합니다 에이 니 라이 장이 장 나 음식을 하고 있어서 뭐 이거 맛 좀 봐봐 하겠네요 이제 뭐 니 찐 라이바 해서 들어와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음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에이 니 라이 장이 장 다음에 와서 맛 좀 봐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장이 장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자자자 라고 감탄사처럼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랄랄랄랄랄랄 하면은 이제 자자자 이러는 건데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수업 시작하자 라고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ㄟ,你來嚐一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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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來,我們開始上課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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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很好。 我什麼時候可以去。 來,我們開始上課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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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然後,我們開始上課的問題。 哪天開始上課吧。 好,你怎麼會去的? 甚麼時候可以來? 你什麼時候可以來? 然後,你哪會成功? 哪會成功嗎? 學生受到課吧。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은 언제 나와? 라고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중말로 성적은 정지라고 합니다 그냥 ㅊ 발음이 아니라 정 이라고 해야 돼요 성적이 언제 나오니?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번에 이제 방자 언제 방학해? 언제 휴가해? 라고 했던 그것도 기획해 주시면 좋겠죠 수업시간 언제 시작해? 아니면 경기가 언제 시작해? 공연이 언제 시작해? 라는 게 있겠죠 앞에 그것들을 붙여주시고 언제 시작해? 는 어떻게 말할까요? 시작하다 시작 이러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냐고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중말로 끝나다는 지의 슈 라고 합니다 하면 언제 끝나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senowned 첨 rut説 언어 입니다 언어 느릿 241 언어 estrateg 가발 언어 느끼소 언어 느끼소 언어 느끼소 우리 천어 NATんだ계태 언어 느끼소 언어 느끼소 成绩什么时候出来? 成绩什么时候出来? 成绩什么时候开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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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绩什么时候出来? 成绩什么时候出来? 成绩什么时候开始? 成绩的字δο. 成绩什么时候都可以来 쟤들 다 왔어. 회의를 준비시켜놓고 나를 준비가 다 되면 불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와서 다 도착했나? 다 도착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도착했다. 어떻게 말할까요? 탐은 또 라일러. 이러면 그들은 모두 왔습니다. 가 됩니다. 탐은 또 라일러. 그 전에 제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모두 다 왔니? 어떻게 할까요? 또 라일러 마. 하면 됩니다. 또 라일러 마. 하면 탐은 또 라일러. 이랬을 때 그들 모두 왔다. 가 되겠죠. 이제 뭐 커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약간 예쁜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을게. 네가 말하는 대로 하자. 라고 어떻게 할까요? 뭐 또 틱니다. 틱은 듣다죠. 니다 하고 뒤에 생략하면 너의 하고 이제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뭐 또 틱니다. 너의 말 다 들을게. 그다일 수도 있고 또 예쁜 말 뭐가 있을까요? 너한테 다 줄게. 모두 다 너한테 줄게.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또 게이니? 라고 하면 너에게 다 줄게. 가 되죠.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어민 발음MP him alone. 원어민 발음 kicked. 원어민 발음NA 하나 더블렉 它們都來了 我都給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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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나 금요일날 너네 집에 가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나 금요일날 너네 집에 갈게 괜찮아 나머 그러면 워싱치우 나 금요일에 취 니더지야 너네 집에 갈게 시영마 괜찮아 라고 했죠 여기서의 시영 어 괜찮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 하오 하오 하면서 어 좋아좋아좋아 하는거 있죠 그거를 시영시영시영 이렇게도 합니다 어 좋아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 뜻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북경에서는 북경 사투리로 정 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정정정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좋아좋아 좋아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영마 이거를 정마 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나머 워싱치우 취 니더지야 시영마 여기서 키포인트 싱치우 금요일 싱치우라고 해서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중국에서는 싱치 라고 하면 주고요 이제 거기서 숫자를 1부터 6까지 넣어주면 요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월요일 어떻게 할까요 싱치이 라고 하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싱치알 수요일은 싱치산 목요일은 싱치스 금요일은 방금 전에 했죠 싱치우 토요일날은 싱치 리오 라고 합니다 이제 요일을 뜻하는 싱치 에다가 숫자를 1부터 6까지 넣어 주시고요 이제 일요일은 한국처럼 를 그 일 우리나라도 쓰는 그 일자를 같이 써요 발음을 를 라고 해서 싱치 를 가 되는데 싱치 티엔 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게 썬데이 영어로 썬데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소양의 기독교 문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늘을 뜻하는 티엔 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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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치이 싱치에 싱치어 때만리 싱치알 星期二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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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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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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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星期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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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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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星期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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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역시 확인하기로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한글 뜻 중국어 한자만 그리고 병음만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한국어 발음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을 잘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의미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아어 슈현이었습니다 빠이빠이 听说你搬家了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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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你来我的家玩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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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我什么时候可以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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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周什么时候都可以来? 那么,我星期五去你的家,行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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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么,我星期六去你的家,行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